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 해외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공지사항이 있는데 일단 내일은 해외직구 핫딜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오늘 준비해뒀던 리뷰 영상을 내일 올려드릴거니까 음해로범팩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일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 하지만 내일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일정보는 전달해드리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요래요래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맨 위쪽 부분에 홈 동영상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커뮤니티 부분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빠른 세일정보가 나오면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영상만 없는거지 세일정보는 찾아서 여기다가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품절이 빠른 고런 제품들은 여기다가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커뮤니티란도 자주자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일주일에 하루정도 주말에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둘째 아이 축구를 다시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가 잡혀있어서 와이프가 데려다줘도 되지만 아들 경기 보는게 꿀맛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트레이닝 죽도록 따라다니다가 경기를 못보는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이 경기가 주말마다 하루정도는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까먹고 치킨 이벤트 진행하지 않았는데 영상 중간에 마찬가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주간에 댓글 한번이라도 달았던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셔야지만 치킨 당첨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는 치킨 이벤트 말고 다른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싱글드데이스에 시작된 곳 여러 곳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된 곳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오늘 중으로 싱글드데이스에 시작됩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오늘 오후 10시 정도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미리미리 제품들 담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250유로 이상 구입시 22% 세일되고 500유로 이상 구입시 24%, 1000유로 이상 구입시 26%, 20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8%나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22% 세일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500유로 넘기셔가지고 24%부터 세일 적용 가능한 브랜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 엎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24세브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 엎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세일 적용이 전부 다 불가능한데 현재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5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면 24% 세일 가능합니다. 꼭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만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검정색상 울스카프 17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제품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아크네 스튜디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크네 스튜디오 세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번 세일 마찬가지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250유로 아니고 500유로 이상 구입하셔야지 24% 세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안타깝게 스톤 아일랜드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은 22% 세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종류도 36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24% 만약에 세일 받으시면 27만원으로 가격 떨어집니다. 관부가 세 낸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고 전부 다 신상 제품들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패딩 종류라든지 자켓, 스웨터 등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22%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합니다. 아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즸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독일군 스니커즈 요런 색상의 제품들 22% 세일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메종 키친의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추가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습니다. 탄브라운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패딩 종류라든지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고 가격이 워낙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할인율도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다 제품들도 요번에는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합니다. 프라다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나다구스 마찬가지 세일 적용 가능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전체 페이지도 구경해보시면 되고 요런 셀린느 제품이라든지 루이비통 모이나 펜디 등등의 제품들은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키친의 아더에로 요런 제품들도 들어와 있네요. 요런 제품들 찾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으로 확인해보시면 메종마르지엘라 독일군 스니커즈 사이즈 있습니다. 큰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아크네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페어뷰 맨투맨 20만원밖에 하지 않는데 추가적인 세일 받으시면 초특가로 구입가능하니까 요런 낮게 책정되어있는 제품들 위주로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프라다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추가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고 준비해두시면 되고 싱글즈데이 맞아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세일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합니다. 마이텔에서 어저께 세일 시작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는 정식적으로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1000유로 이상 구입시 200유로 할인되고 2000유로 이상 구입시 500유로 할인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마이텔에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 세일 어저께 세일 정보 소개시켜드렸는데 딱 3일간만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요렇게만 세일 적용 가능하고 칼같이 종료해버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만약에 1000유로 넘기시는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과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할인 적용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FT에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그런 제품들은 미아 150불 넘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테레사 사이트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쉽게 따라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브랜드 말고 제품별로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에르노 패딩 665유로 판매되고 있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최대 25%까지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셀라 카드지각 같은 경우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130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25% 세일받는다고 하면 대략 13만원이면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탄브라운 니트 스웨터 같은 경우도 가격 좋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탄브라운 패딩 같은 경우 원래 가격이 있는 제품인데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500유로 할인되기 때문에 1800유로 정도 구입 가능하고 대략 24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들 관부가스 내셔야지 되겠지만 원래 가격이 3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같은 경우도 빅하트 그려져 있는 제품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요런 셔츠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꼼데가르송 뉴발란스 5740 콜라보한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도 굉장히 고가에 나왔는데 요 제품도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셀라 독일군 페인티드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348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에 최대 세일받는다고 하면 3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대략 만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저 비비의 제품이라던지 아미 제품이라던지 간이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싱글즈 데이 세일이 굉장히 이르게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요 세일 종료되면 실제 싱글즈 데이 세일 때 세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큰 편집샵 중에서 매치스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 같은 경우도 22% 할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세일도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치킨 당첨자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에게 드릴건데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고 제가 아이디도 알고 계신 분인데 저는 치킨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생일이라고 하니까 맛있는 치킨 드시면서 즐거운 생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덕이님에게 드릴거고 내일 리뷰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위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본인 성함 그리고 연락처 주시면 되고 본인 아이디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 하나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BBQ 또는 BHC에서 드시고 싶은 거 같이 보내주시면 그걸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이님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색다른 이벤트 다시 한번 구상해보고 있으니까 다음주에 올려드릴 이벤트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스 마찬가지 할로윈데이 세일 시작되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세일 되고 있는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까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제품들 보시면 이렇게 20% 25% 30% 세일 적용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가격이 추가적으로 장바구니 닿으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한국 직접 배송 190불 이상 구입 시 무료배송 진행해주는 사이트이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Y3 맨투맨 같은 경우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30%나 세일되기 때문에 14만원이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산드로 가디건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아집니다. 마찬가지 30%나 세일된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청자켓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요런 제품들 이미 많은 세일되어서 7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세일되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맨투맨 종류들 25% 추가 세일되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57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되어서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프라다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여러가지 자켓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요런 코트 종류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7만 7천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둘러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옆쪽 디자이너 부분 펼치셔가지고 여기서 디자이너 클릭하면 세일되는 제품만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사이즈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만 확인해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제품 찾아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10만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명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되서 여러가지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베스트셀러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이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배송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유로로는 미화 150불이 129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120유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요런 푸퍼 자켓이라던지 요런 봄버 자켓도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베스트셀러 페이지로 코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요런 파카 종류들 코트 종류들 다양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종류들도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베스트셀러 제품이라던지 아니면 신상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베스트셀러 제품들 2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빈스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하니코드 나와 있습니다. 빈스 제품들도 질이 굉장히 좋고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고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해보시고 실제로 가서 입어보시면 절대 구입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설정하셔가지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도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데 한국 직접 배송으로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 200불 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200불 안쪽으로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하실 분들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200불이 넘는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그냥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런 티셔츠 종류들도 굉장히 질 좋습니다. 추가적인 25% 세일되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추가적인 25%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콜롬비아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고 요 세일 내일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가격이 워낙 초특가로 좋기 때문에 부모님 선물용으로 구입해주시거나 아이들 겨울철에 이불 파카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레인 자켓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원래 가격이 90불짜리 제품으로 요런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1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현재 50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4만원대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색상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카 종류들 12만원 13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다운 자켓이라던지 여러가지 등산화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다운 자켓들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요런 파카 종류들 4,5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해서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DSW 미국의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어저께 페라가모 구두라던지 구찌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 토지 제품들도 가격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200불이 넘지 않게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댕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니커즈 150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퍼 같은 경우도 170불 가격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이즈 맞는 분들은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페라가모 제품들도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요런 로퍼 종류들 200불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페라가모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구찌 제품 같은 경우도 에이스 스니커즈 200불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울트라 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색상 200불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싱글즈데이 프리뷰 세일 30%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도 할인코드 나와서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제품들부터 소개시켜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네이티브 유니온 메종키친에 콜라보한 에어팟 케이스고 요 제품 현재 이미 세일되서 45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세일받아서 3만원대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케이스 종류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본버 자켓 같은 경우 385불로 가격 초특가로 좋은데 추가적인 10% 세일받으시면 346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346불 30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 원래 정가가 962불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85만원 정도 주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코구스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고 관부가세가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시면 30만원 최종비용 돼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Y3 맨투맨 같은 경우도 가격 아주 좋습니다. 147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세일받으시면 132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1만원이면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바버자켓 그리고 알렉사청 콜라보한 요런 제품들 원래 가격 있는 제품들인데 사이즈는 한가지만 남아있고 마찬가지 추가적인 1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간이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남성 제품들도 메종마르셔라 제품 비롯해서 아미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3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금액별 할인코드가 아니라 하나만 구입하셔도 30% 세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메종키친의 제품이라던지 메종마르셔라 아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3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전체를 확인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코글스 사이트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코글스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세팅하는 방법이라던지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관부가세 복불복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더헛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버 자켓들 3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애쉬비 자켓 같은 경우 365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30% 바로 세일되기 때문에 호주달러 255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22만원이면 만나 볼 수 있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하시면 초특가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리데셀 퀼팅 자켓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구하기 힘듭니다. 세일되는 제품에 자주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상 확인해보시면 되고 190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바로 30% 세일되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11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이 구입가능하고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바버 자켓 뿐만 아니라 닥터마틴 제품들도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닥터마틴 제품이라던지 랄프로렘 폴로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사이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되었습니다.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 위주로 둘러보시면 되고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요즘에 스물스물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핫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구하기 힘든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좋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남성 제품들 요런 자켓 종류들 새롭게 들어왔는데 가격 좋습니다. 79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 서울 적혀져 있는 요런 제품들 54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헬스장에서 입는 옷이라던지 요가복이라던지 기능성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쫀쫀하고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요가 레깅스 제품들 5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요가 레깅스가 15만원 요렇게 주셔야 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악세사리 종류들도 여러가지 세일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악세사리 종류들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자비라는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레고 제품들 나오면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플래시 세일 나오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레고 테크닉 요 제품도 굉장히 큰 제품인데 현재 세일 받으시면 135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또는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타워즈 밀레니엄 펠콘 제품 같은 경우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제품이랑 그리고 다른 제품 같이 묶어서 180불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99불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할인코드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셀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계속해서 제품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구입해 두시면 딱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아이어브입니다. 아이어브에서 만든 브랜드 제품들 25%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 세일 곧 종료됩니다. 11월 2일까지 세일되기 때문에 아직도 구입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이어브 브랜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유산균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25%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은 유통기한도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입하셔가지고 쟁여두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아무리 많이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6개 이상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6개 정도까지 딱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도 아이어브에서 만든 제품인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현재 25,000원에 구입 가능하고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캘리포니아 골드누드리션 베스트셀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오메가3 제품이라던지 비타민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씹어먹을 수 있는 비타민 종류라던지 유산균이라던지 오메가3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인기 순서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인기 많은지 확인해보시고 25% 한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는데 초대 링크 넣어보시면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5% 추가 세일 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페이코라던지 카카오페이 통해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쪽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내일은 해외직구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일 정보는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해보시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일 정보는 찾아드리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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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